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 바로 이 가슴속에 뭉쳐있는 욕심, 쓸데없는 이런 모자란 거. 여기에 완전히 패배를 하면 그 사람은 수십 길 남떠러지로 아주 치산으로 곤두박차에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망치는 거죠. 욕심, 쓸데없는 남의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시기심 이런 게 많아서 이 가슴속에 부르고 있는 거 이거 버려야지. 여기에 패배를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영국은 바다에 도전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산에 도전을 했고, 이스라엘은 산에, 사막에 도전을 했어요. 미국은 어디에 도전했습니까? 서구에 도전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의식주에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지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심한 고통을 이겨나갈 때, 그 고통을 이겨나갈 때 바로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신사가 세상에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집에서 연구를 연구를 하다가 이런 답이 안 나와가지고, 짐을 보따리를 쌓아가지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즉 달려를 1년, 2년 거기서 뜻이 나올까.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서울역에 앉아가지고 실험에 잠겨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년 됐는데도 더더욱을 못하고 고향으로 가다니. 이렇게 실험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란을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계란 바구니를 끼고서 딱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계란처럼 둥글둥글 이렇게 이렇게 뭐가 안 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좋게 인생이야.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없어도 안 되지만은. 재물이라는 건 필요하지만은 쓸데없는 욕심과 욕은 바로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의가 좋아하는 이러한 그 남의 잘되는 건 식이십니다. 이것은 고연이 내 마음만 상처만 입을 뿐이지 필요없는 짓이야. 나도 하면 된다는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늘 감사합니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 책상에 앉아서 지금 공부하는 선생님들로 감사하고 내 건강하게 여기 와서 지금 있는 이런 상황도 감사하고 늘 감사함을 입에다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한 번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이 세상에 살아온 곳을 감사합니다를 늘버리도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정에 늦깍이 아들을 하나 뒀어요. 이 아들이 이름이 갱신이야 갱신. 갱신이 아들 하나를 뒀다고 해서 이름이 갱신이에요. 이 아들이 너무 귀여워하다 보니까 말도 안 듣고 집안일도 안 듣고 아주 푸려져요. 귀엽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의 흔한 말로 참 싸가리가 없고 아침에 나가면 친구들 집에 가서 놀다가 저녁에 지도새도 못하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그 이틀날도 그 이틀날도 늘 친구 아니면 세상을 못 사는 거예요. 그 친구. 니가 그렇게도 친구하고 대단하면 나도 친구가 있는데 너희 친구하고 이 아버지 친구하고 한 번 시험을 해보자. 해서 한 번 니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아버지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한 번 시험을 해보자. 아버지가 내년 봄에 딸 막내딸 시집 보내려고 그때 잡아서 쓸려고 한 죄지를 잡아가지고 가만히 댁에다 뚫뚫 뭉쳐서 아들한테 치고 왔습니다. 이것을 치고 가서 너희 친구들 집에 한번 가보자. 너희 친구한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어떻게 가다가 사람을 지켰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 아들에다가 이 죄지 아닌 시체를 짊어지고 그 친구네 아들 친구네 집을 가서 물을 두드렸어요. 물을 두드려서 야 야야야 순돌아 내가 왔어. 아이고 어쩌게 아까 금방 간지도 얼마 안 됐는데 봤니? 아냐 내가 어떤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 없어 봤는데 나 좀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얄마 지금 누구를 동봉으로 만들려고 그래. 야 얼른 치고 나 얼른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도 처리를 해야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너희 친구가 저렇구나 아버지가 그 지게를 바꿔주고 시체 아닌 돼지를 짊어지고 아버지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친구의 집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벌써 땅거미가 지나서 어두컴컴하지. 여보게 친구 나 지금 일을 저질러가지고 왔는데 문 좀 따주게 아니 우짠일이야 무슨 일을 저질렀어 아 글쎄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네 문 좀 열어주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왔어 이 아버지 친구가 문을 탁 열어면서 아 여보게 어떡하다 이런 큰 실수를 했어 어떻게 된 일인가 자관 들어오게 들어와서 자초지종 얘기하는 들어보게 어 들어와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를 안으로 무슨 아버지가 지게를 치고 안으로 가는 찰나 이 아들은 완전히 머리가 새토른 거야 아버지 지게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탁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친구만 믿었는데 아버지 친구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제부터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효자하고 집안에 정말 괜찮은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 너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렇다니 참 다행이다 그러면 내일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우리 동네 잔치를 한번 열자 어르신들 다 모시고 엄마들 다 모시고 젊은 너희 친구들 다 오시라고 해관에 모여서 우리 이 잔치를 하자 너희 여동생 시집권할 때 잡으려고 한 건데 아예 내일 잡아갔더니 잔치를 하자 이튿날 동네 아버지들 어머니들 청년들 다 모여놓고 이 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위물이 맑어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나이 많은 많다고 해서 다 어른 아닙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이 아니지요 어르신은 세상을 보다도 많이 살고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을 하십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르신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어르신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 농봉기에 지금 바빠 죽었는데 해관에 노대선 모여가지고 장기바둑이나 두고 장기바둑 훈수나 두다 얻어 터지고 멱살렬이나 잡히고 막걸리 담배나 사 날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농밭에 나가 한 바퀴 돌으면 그 농장으로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이것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논밭으로 나가세요 허구한 날 회관에 앉아서 술이나 담배나 장기바둑이나 드시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박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 고정 아 이거 선생님들 박수 한번 쳐봐요 이쪽에 젊은 아들 친구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 친구들 우리 아들 친구들 이 세상에 어떻게 서당하십니까 어머니가 어머니가 열 달 동안 퇴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똑똑한 아들 건강하들 공부 잘하는 아들이 될까 그냥 사과도 좋은 사과도 좋은 사과도 먹고 그냥 음악도 싫지만은 괜찮은 음악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께서는 자식을 낳으면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자식이 되는 재능을 파악을 해서 장차 이 나라의 기여할 자식으로 키우는 역정을 두시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한테 지금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납니다 내가 없어봐요 다 필요 없어요 재산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 필요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이 만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부모님한테 좀 더 효도를 하시고 모르신 여러분 우리 흉어서롭고 관동하고 효도를 마을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